좀 많이 했어요. 일부러 좀 어... 소술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달달하고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원래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거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수를 넣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게임 실력이 굳이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해줄 2명의 친구를 보실 텐데 일단은 오프닝톱 오늘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바로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노방종을 하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유튜브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샀다가 반송했다가 또 감사합니다. 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내일 아침부터 마지막 촬영이 있거든요. MBC 예능 근데 이거를 하고 제가 내일 하기에는 지금 대신이 떨어지니까 내일 쉬고 와 금요일날 휴강을 안 할지 지금 이렇게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어떤 게 괜찮으실지 금요일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시청자 없으니까 금요일날 휴강날인데 그리고 금요일날 휴강하니까 쇼미도 뭐지 보려고 휴강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축구는 불다시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루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어... 어제 전화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 문자가 문자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일찍 잠들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소식은 들었어요 형님 아침부터 부랴부랴 나가서 일을 보느라 문자 잊어드리네요. 2시에 왔으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일 나가는구만 FM 왔는데 시간 되나 싶어서 전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 나도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보냈는데 아... 너무 영광이라 바로 달려가야 할 텐데 평일에 6시간씩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 또 앞으로 FM 힘들 것 같다 그 침드로서 학원이고 어... 두개가 뭐 메타워 게임 개발자를 하고 싶다고 저번에 말했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스레토 같은 경우도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 이따가 분명히 공개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3명으로 시작할 겁니다. 한 명을 더 고집할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끄고 일반인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일반인은 2명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있어요. 일반인들하고 해도 재밌게 방송을 도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고 중요한 거는 자기도 여기 껴서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좋고요. 사실 이렇게 좀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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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임이 약간 물이 건조하고 자 어느 정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같은 경우는 메뉴를 저한테 카톡으로 중계를 하는 새끼에요. 상자가 카톡으로 웃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나보면 오... 진짜로... 와... 보셨습니다. 와... 그거 지렸다. 근데 그거를 말하고 4시간 뒤에 다시 카톡으로 해요. 와... 다시 생각해도 오지지않은... 이지랄한 놈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메뉴어수면 안됩니다. 저 오늘도 메뉴를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메뉴를 두고 오셨기에 제가 넣은건데 귀에 몇 있나요? 네 이거 가지면 안됩니다. 이거 회장님이 주신거라 네 이거 오늘만 입을때 회장님이 주신다 말이에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어 당신이 오늘 정해진거는 뭐 어쩔지 어딜지는 몰라요. 일단 중요한거는 좀 잘 닫아주시고 네 네 네 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네 네 그래 그래 어 그래 어서와라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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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년도에 함께 17년도 18년도 18년도에 이제 어 같이 했었죠. 이제 어 저희가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감리중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했었는데 김재찬 님이 아니라 아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이제 사실 잘하는거 알지 이제 첫번스로 같이 한방했죠. 네 납득이라고 아 야 하지 말고 됐죠. 야 넌 납득이야 새끼야 그냥 가짜로가 그냥 어 이거 가짜로가 얘는 김시끼가씩 닮았다고 데뷔 나오니까 너 그거 이거 가짜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애플이 경력이 얼마나대 솔직하게 제가 고등학교때 돈이 없을때는 원래 사운받았지 않나요? 과거로 반성하고 20살때부터 정신과의 2010년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이력이 몇일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연주로 11년부터 지금 여러분들 3D를 얼굴로 해야 된단 말이야. 얼굴을 바로 설정하자. 3D모델. 얼굴을 이약하는거에요. 우리 사진 아시죠? 이거 사진 뭐였지? 찾아서 화면에 잠깐만 돌려놓을게요. 그렇지. 그렇지. 이 사진으로 해야 돼. 좋았어. 이걸로 해야 돼. 아니 누구나. 손짓자씨 아니에요. 이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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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해봐. 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잘 찍어라 이거. 이거. 이게 이렇게 하면 3D로 얼굴이 상상이 돼서 바로 나오거든요. 보여줄게요. 일단 책을 옮겨놓고. 자. 내가 직접 누르면 돼? 아니요. 오케이. 내가 감독이 한번 눌러볼게. 자. 가자. 아니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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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기 되네. 기나와 기네. 어, 일단 그러면 이거 모두 확인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코치가 한번 얘기를 좀 해줘봐. 일단 이거 아니야, 라이언 퀸스 닮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리그들을 골랐는지 얘기를 좀 해줘봐, 시청자들한테. 일단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FM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4분의 2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음, 원래 변방리그들은 빼야 되는데,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다 깨우치지 못한 지마운스가 여기저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저희가 어떻게 데려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 후무관이 리그부터 오스테에서 리그를 14개를 클릭하면 중국 슈퍼 리그부터 해서요. 저희가 해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5대 리그 맞는데, 그렇게 하는 점, 양해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바로 그 팀이 선발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고, 맨유가 지금 하는 팀들보세요. 노킹헌, 포레스트, 더비, 레이딩, 로드웨이, 루트, 이브링으로 떨어지 살짝입니다. 근데, 어떤 선수들이 떠났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떠났어요. 주장은 링가드입니다. 주장은 링가드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떠났는지 대충 말씀해주세요, 대충. 대충 이제 맨유의 힘이라고 불리는 이제, 네, 맨유의 선수들이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선수들. 거의 다 떠났습니다. 맨탑. 그 다음에 저 링가드, 프레드. 사실상, 레이식 보드부터 다 떠났어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방북이 어딨냐고, 여기잖아. 고발탑.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콩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제가 지어서 오발탑이라고, 저희가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좀 얘기고요. 네, 저희가 공장에서 띠를 사용해야 될 그런 방법이니까, 저희가 차라리 뭐, 어, 저거 지금, 저거 지금, 저거 성남에서 자랄 수 있는 시우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천에 수 있는 시우선도 있고, 그 다음에, 걔 이제 그만 좀 할까 하다가, 야, 차라리 그냥 니가 만들자. 제가 이름을 오발탑을 지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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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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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pec 상 Sofia 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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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브리그부터 시작되면 그 문제 아니라 진짜 이 새끼야 우리 어쩌면 딱 맞춰봐서 알아야 될 거 아냐 자 알아서 해야지 야 이발 일단 오늘 저 성구역이 약간 또라이끼리라서 그래 야 감독 옛날에 저 저 아린스상 먼저 가도 돼 있어 산재플로그 기억나 몰라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래 예상은 납니다 유튜브에 또 영상이 올라왔는데 대충 그냥 예상이 나요 이 새끼야 말은 잘하는구만 야 일단은 저 양복같은거 좀 가져와봐 저 한국지임식부터 가야지 양복 양복 집에서 가져가 있어 야 그러면 저 바카락으로 줘봐 아 다음에 가져오면 돼 안 prawn 음 아 이스라엘 아 이런 뒤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스포츠 뉴스의 감인들입니다. 오늘 매체 수요일 때 감독이 김인식 감독이 선정될까 보시기에 전 세계가 놀라우고 있는데요. 그 소식 차이가 심식에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감독이 김인식 감독이 선정될까 보시기에 전 세계가 있습니다. 아 예. 아하. 네. 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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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경기장에서 많은 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초음은 저에게. 예.